너 바지 한 거예요? 네. 했어요. 우와, 했어요? 우와. 자. 줄였어요? 네. 잘 줄였네. 그럼 이따 아빠 입어봐야겠다. 줄였어요? 네. 아빠, 이거 좀 줄였어요. 근데... 자라야. 이거는, 이거는... 이거요. 자라야. 이거는 왜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? 바지야. 어? 바지 이거 어디 줄이라고 그랬어, 아빠가? 두. 어? 두.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야? 아빠 이거 입어요. 어? 아빠 이거 입어요. 아빠 이거 입어요. 이렇게, 이렇게 긴 바지네? 이거 긴 바지인데... 단바지로 만들어 온 거야? 더울 것 같아서, 아빠가? 아빠가? 아빠 나한테는... 잘했어. 잘했어. 너야. 어? 알았어, 이리 와. 알았어, 이리 와. 알았어, 이리 와. 그러면은... 아빠 한번 입어보고 올게. 여기 있어? 알았지? 응. 아빠 반바지 하나 생겼네? 네. 어? 이쁘네요? 네. 우와... 딱 맞아요. 딱 맞아요? 네. 잘했어요? 이리 와요. 아프죠. 음... 좋아져. 좋아져, 잘했어요. 100% 뭔가를 잘 해갖고 오겠지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는 못했는데, 아이들이 뭔가 그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애들한테 칭찬해주고 싶고, 뭐 덕분에 어... 반바지 하나 더 생겨서 올 여름 좀 시원하게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.